안녕하세요 엑셀2013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출금 상환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은행이나 각종 여러가지 어떤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금을 받은 다음에 이걸 상환환 방식에는 크게 보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원금일시상환이라고 있구요. 두번째는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있구요. 세번째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환 방식마다 이자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이번 강의는 원금일시상환 방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거구요. 원금일시상환 방식이란 것은 대출기간에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죠.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뜻하는겁니다. 보통 원금일시상환 같은 경우는 어떤 요유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기적금 같은걸 붙는다. 내가 전기적금을 붙고 있다. 이게 한 3년 만기다. 또는 2년 만기다 했을 때 일시에 목돈을 갖다가 일시에 목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한 방식이죠. 대출기간 동안에 항상 계속적으로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목돈이 덜 리는 없죠. 다만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쓰지 않구요.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금을 고려해서 전기적금이 만기화됐을 때 한꺼번에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대출금액이 3500만원이구요. 대출기간은 24개월입니다. 대출금리는 5%입니다. 대출금리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대출금리자는 2011년 1월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한일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상한해차입니다. 0해차입니다. 0해차는 뭡니까? 2011년 1월 1일을 뜻하는거죠. 2011년 01월 01일 이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가 포함이 안되겠죠. 상한금액과 납입원금도 다 제로구요. 이자액도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만 장금만 3500만원이 남게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상한일자가 월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2011년 02월 01일 1일자로 대출받았으니까 02월 1일 되구요. 03월 01일 04월 05월부터 시작해서 이런식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상한금액은 전부 0원입니다. 전부 0원이구요. 만기가 되는 이 마지막 날에 3500만원을 일시에 납부를 해야됩니다. 납입원금도 전부 0이죠. 다만 이자만 계속적으로 균등해서 그러니까 35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균등입니다. 균등하게 5%로 연이율 5%로 균등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만 개수적으로 이렇게 납입이 되는거구요. 마지막 납입원금은 전부 제로입니다. 상한금액도 제로구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3500만원과 이자액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상한일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2013년 02월 01일 2000 2011년이네요. 2011년 02월 01일 2011년 03월 01일 자 데이트 자동체육연들로 끌어보시면 자 만기가 2013년 1월 1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납입원금을 계산하는데요. 납입원금은 전부 0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월 01일까지 2012년 12월 01일까지 0원입니다. 이때 전부 0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입력하기 위해서 0을 입력하시구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되구요. 2013년 1월 1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납입원금이 되야 되죠. 3,500만원이 한꺼번에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월 납입해야 될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자는 원금 원금 일시상환 방식은 만기에만 원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자가 상환 그러니까 이자는 상환기간 동안에 대출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죠. 그걸 유념하셔서 보셔야 되구요. 일단 이거 계산공식은요. 대출금액 곱하기 연이자율 나누기 12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1년이죠. 1년 1년을 연이기 때문에 5%를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자 0의 차는 역시 없죠. 0원이죠. 자 여기다가 대출금액 자 데이터 자동채우기 연대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 번지로 진행해 줍니다. 곱하기 연이자율 역시 이것도 절대 번지로 지정하고요. 나누기 12 14만 5천 833원이 833원이 연 그러니까 몇 월 납부해야 될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끝에까지 다 이렇게 고정식해서 대출금액 자동채우기 연대로 연이자를 계산하시구요. 그 다음에 나비금이 나오는데요. 나비 자 상한금액이 나와야 되죠. 상한금액 상한금액은 어 나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상한금액이 계산이 되는거죠. 자 위쪽에 0의 차는 역시 0원이구요. 니꼴 한 다음에 요것과 요것을 더하게 하면 되겠죠. 더하게 하면 상한금액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까지 끌어보내시구요. 자 14만 5천 833원씩 매월 상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라는거 이죠. 그리고 마지막 만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3천 5백 3천 5백 14만 5천 833원이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잔금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잔금은 0의 차는 어떻습니까? 3천 5백 만원이죠. 그대로죠. 0의 차일 때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구요. 나머지도 전부 어떻습니까? 3천 5백 만원이 잔금이 나비 원금에다가 잔금을 빼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잔금에다가 나비 원금을 빼버리면 잔금이 나오죠. 근데 이것들은 전부 3,500만원입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3,500만원 일치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것에다가 마이너스 나비 원금 1회차에 있던 나비 원금 이걸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잔금이 3,500만원인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0원이죠. 왜냐하면 상환금액이 이렇게 상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잔금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출금을 일시상환할 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균동상환에 대해서 알아보죠.